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혼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사회 불안을 굉장히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야,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당황 같다.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하다. 결국 이래서 이제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마 자기 지지층들 내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촛불 집회를 또 한 번 기획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도 이 계엄력 뭐 한다고 그러니까 막 촛불 띄고 나와서 뭐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못하면 10월 달에 유죄가 나오겠죠. 유죄가 나오면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출마를 못하게 되고 민주당이 432억 원을 토해내므로 인해서 해산될 수 있구나. 그러면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조개 치러야 되겠다. 이런 어떤 플랜 하에서 결국 계엄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말 저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선동입니다. 이거야말로 선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엄력 이 부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정도 80년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서울의 봄이 꽤 인기를 끌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계엄력이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요즘 분들은 계엄력 그러면 그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사정권이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뒤부터는 이 계엄력 이야기를 사실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계엄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대명천지에 갑작스럽게 계엄을 이야기를 할까? 오늘 그 문제를 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 보면 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정이 되어 있고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이 비상계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교전 상황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정권, 사법권 다 안장악하는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폭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아주 교란되어 있을 때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 이런 경비계엄을 발동하는 그런 겁니다. 훨씬 비상계엄은 더 엄중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엄이 선포가 되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선포가 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제적 과반 이상 찬성으로 바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상황에 보니까 그거 계엄할 상황이 아니에요. 해제하세요. 라고 제적 과반, 즉 15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계엄령은 즉각 이를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어떤 고려사항이 아니라 그냥 150명 이상 제적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강제 조항입니다. 즉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70석입니다. 의원식 국회의장을 빼고 그러면 충분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반국가 세력 암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용연 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갔고 이분이 충암고 대통령과 윤현 선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최근 정권의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뭐 근거가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또 김병주 최고위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지난 전당대회 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코스타 출신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이 대통령이 계엄령 권한을 가지는 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77조에 보면 바로 지금 현재 야당이 그냥 다 없앨 수 있어요. 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엄령 계엄령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추미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있을 때 그때도 또 추미애 당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 한 바 있어요. 일처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퇴진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굉장히 소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계엄령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도 그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철희 정무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 당시 군인권센터 이런 데서 아 계엄령 선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문건이 있다.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당시 조웅천 의원이라든지 보수 패널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다섯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당시에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군기무사가 거의 뭐 해편되다시피 하고 조한천 기무사령관은 또 해외로 미국으로 또 가버렸죠. 그러면서 이 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 3월에 JTBC가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서 당시 한민구 장관이 지시로 인해서 촛불 집회를 할 때 위수령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건도 제시하고 김의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이런 계획이 있었다. 박근혜 때 대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브리핑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군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군이라는 게 항상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떤 군 병력을 투입하고 어디에다가 한다는 게 예전부터 본인들이 쭉 업데이트되어왔던 문건이 있습니다. 또 위수령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엄령이 내려질 경우에 군이 어떻게 움직인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이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 생기면 청와대에는 어떤 군이 투입되고 대학교는 누가 들어가고 몇 사단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계엄을 준비했던 위수령을 준비했던 문건인 것처럼 아주 그냥 이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군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런 문건이었던 겁니다. 그걸 마치 막 계엄 문건처럼 확대 재산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군기무사령부가 해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정보지원사라고 이름도 바뀌어 버렸고요. 당시에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던 요원들 한 천명 정도가 전부 다 잘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당시에 이런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국은요. 조한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지금 구속에 대해서 재판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지난 2023년에 들어왔군요. 들어와서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계엄용 문건에 대해서 결국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결국 본인들이 뇌피셜로 아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 계엄령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딱 들어와서 문건을 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 군대에 다 배치해놨잖아. 이걸 대통령실에서 그냥 공식 브리핑을 하고 또 난리를 치고 보수 인사들까지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이게 지금 대명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어떤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렇게 민도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계엄령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상당한 기시감이 들어요. 왜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을 때 이런 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니까 또 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사회 불안을 굉장히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엄령까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지금 뭔가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국민들은 이게 헌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부추겨서 야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것 같다.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당 여권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거를 계속 이제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래서 이제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아마 자기 지지층들 내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촛불 집회를 또 한 번 기획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당시에도 이 계엄령 한다고 그러니까 막 촛불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해서 자기 측들을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내서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촛불을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촛불 집회를 유도하면서 대거 사람들이 몰리고 뭐 SNS 등등에 퍼뜨리고 이런 걸 하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자기들끼리 어떤 단합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이제 그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아까 선두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김병주 의원 본인 한미연합 포스타 출신이에요. 이 조항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계엄령은요. 지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87년 헌법에서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금방 해제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였죠. 지금 빨리 대통령 탄핵시켜서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잘못하면 유죄 나오면 대선 출마 못하는데 탄핵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좀 불안을 조성해야 되고 불안 조성하려면 촛불 모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군부를 떼는 겁니다. 군부를 떼면서 이렇게 지금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정말 저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선동입니다. 이거야말로 선동입니다. 버젓이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버젓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새로운 이재명 2기체제가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6등에서 2등으로 올라간다든지 지금 뜬금없는 계엄령을 이야기한다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저변에는 결국은 아 잘못하면 10월에 유죄가 나오겠구나. 유죄가 나오면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출마를 못하게 되고 민주당이 432억 원을 토해내므로 인해서 해산될 수 있구나. 그러면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조개에 치러야 되겠다. 이런 어떤 플랜 하에서 결국 계엄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instructors